안녕하세요. 저는 코토하라고 합니다. 한국이랑 일본 혼혈이고 한국 살이 9년짜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9년 됐다고 했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를 이쪽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있어요. 그전에는 계속 일본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네. 중학교 2학년까지 제가 혼혈인 거 몰랐거든요. 조선시대 때 제 할머니가 일본으로 가셨는데 아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릴 때 또 한국말 못 하게 했대요. 진주 할머니가. 왜냐면 할머니는 그것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아빠도 20살까지 몰랐고 좀 충격을 먹었대요. 왜냐면 그때 그 밭지기라는 영화 있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조선학교랑 일본 학교랑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이랬는데 아빠는 일본 학교를 다녔으니까 항상 조선 학교 친구랑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한국 사람인 거 깨닫고 나서 아 나도 그쪽 편이었는데 약간 이런 칼짓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못 했던 거 같아요. 말을 듣게 된 계기가 제가 중학교 때 완전 케이팝이 일본에서 유행이었어요. 엄마한테 제 학교 돈잔 중에 한국이랑 일본 혼혈이 있는데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엄마가 너도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뭐 좋으니까 나는 부러웠으니까 아싸 그럼 나도 똑같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믿었었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제 할머니 여권은 초록색이었거든요. 일본은 스무살 되기 전까지는 5년제 여권만 쓸 수 있어서 5년제 여권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할머니니까 초록색이야 이렇게 엄마가 알려진 거예요. 근데 좀 믿을 만하잖아요. 할머니 같으면 초록색이 되는구나. 거짓말 잘하신다. 네. 그래서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한국만 여행을 다녔고 우리 집에는 항상 김치가 있었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국을 그냥 좋아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아 근데 제가 혼혈이라고 알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아빠랑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장학금 받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었어요. 그때 약간 아빠랑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할머니랑 아빠는 한국말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랑 아빠는 비가 다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혈이라고 하고 싶으면은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될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좋아했고 한국 혼혈이라고 하고 싶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제가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는 걸 엄청 반대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아빠 뿌리가 있어서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왜 그거를 막으려고 하냐 이러니까 보내주더라고요. 궁금하다. 그 아버지 그 감정이 어땠었죠? 아빠는 뭔가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거부감 들면서 살았지만 제가 프라이드 있게 나한테 투표를 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빠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응원을 해줬고 우리 딸이 한국에서 유학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네요. 어머니 반응은 없겠네요. 엄마는 항상 응원해줬어요. 제가 처음에는 일본에서 한국 과를 들어가려고 대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냥 한국에 가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엄마가 다 준비해줬어요. 제가 입시하다가 약간 멘붕 와서 못하겠어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엄마가 너 그렇게 포기해도 돼 이러면서 할 수 있다고 막 도와주면서 많이 응원해줬어요. 근데 어땠어요? 처음에 이렇게 살 때 처음에 반년 동안은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많았었고 힘들어서? 네. 한국에서는 내 생각을 말로 전달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일본은 눈치를 주면은 그지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솔직하게 노 라고 할 수 없어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흔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잘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거는 안 좋은 거지만 일본 사람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나라 간에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상관이 없는데 한국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정치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느껴지더라고요. 저 자신이. 고등학교 때 유학 왔을 때도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월드컵인가 그게 항일전이 시작한 거예요. 홈스테이 했던 가족이 같이 보자 하는데 뭔가 그거를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가 그냥 저는 잘게요 하고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누가 이겼는지 확인해서 한국이 이겼다 해서 다행이다. 나 학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이 무서웠어요. 지금 이렇게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일본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본 사회랑 안 맞아요. 이제 성인되고 나서 지내는 시간들은 대부분이 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 자체가 되게 열려 있는데 일본에 가면은 닫혀있어요. 한국보다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박또박또박 다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게 일본 사회여서 그게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해도 돼요? 외국인처럼 그쳐지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일본인 코토아입니다라는 인사로 콘텐츠 제작도 해왔고 유튜브 출렴도 그걸로 많이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뭐 샌들도 많았어요. 한국이랑 일본 사이가 안 좋을 때 얘는 일본인이라고 DM으로 협박 보내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이 없어질 때도 있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 조사님들 다 똑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본인이어야지 하는 일 밖에 없어지는 느낌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혼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거기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진 느낌이 있어서 일본인 코토아로 메디아 쪽에서는 쓰일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곁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한국에 살고 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줄 때가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지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코토아고 나라는 사람이 일본 국적이기도 하는데 한국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걸리죠? 제가 아빠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온 것도 아빠 뿌리 때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미래에 저도 잘 따라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뭔가 더 넓은 거를 보고 항상 항상 성장해가는 사람으로 있고 싶어서 새로운 거를 찾아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카메라 앞에서 헤어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연관스럽고 댓글 많이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